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간의 튜비틀 아이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의 프로토션 프로토스야 프로토스가 경기라는 프로토스의 프로토스가 아이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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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풀리던 경기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투혼을 만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고요 풀릴 수 있어 그래 서킷브레이커를 빼는게 답이 없어 내가 왜 지는 줄 알았어 서킷브레이커를 넣었기 때문이지 서킷브레이커는 저주받은 맵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맵 하지마세요 투혼하세요 또 너무 재밌어 또 이 맵에서 저의 또 강력함을 보여드리도록 리버리버 다시 한번 갈까? 리버리버! 리버리버! 좋아요 트리플리 가죠 토스전이니까 마무리는 항상 캐리어로 마무리한 우리의 트리플리 전략 갑니다 리버리버! 리버리버를 통해서 사례방을 굉장히 흔들어주고 그러면서 저의 플레이를 들어간다 좋았어 정찰 정찰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오가이거 갑니다 정찰 가서 사렙 빌드 사렙 여러가지 보면서 맞춰가는 플레이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필요해요 매니매니매니 매니매니 매니매니 네 흥분 흥분해주세요 흥분을 넘었어요 흥분 넘었어요 너무 많이 흥분해버렸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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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래업 정찰 어디니 dt님 반가워요 항상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중 зас steak 찍어주고요 갑니다 갑니다 랄랄라라랄랄라 사러리랄랄랄라 리랄랄랄랄랄랄라 나림한 위치는 어디니 어디니 대각선 정찰 오오오오오로 리바 Yeah 리버리바 좋아요 동참 6기지어 따로 박고! 우리 코어를 씻고! 질러 뽑아내면서! 아이고 아이고 코어를 지우라고 병... 지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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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 말고 자연스럽게 눌러 제끼면서 탁탁 타라락 타라라락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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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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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좋아! 파일론 좋아! 서로 똑같은 빌드에요 그렇죠? 자 어떤 빌드가 어떤 싸움을 알지 ção의 빌드 기 obscurity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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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얼얼얼얼얼 parish 사업을 눌러 사업을 눌러 사업을 눌러줘 눌러줘 내가 그렇지 속겠지? 속겠지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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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굴 속았다 자 갑니다 흥분하시면 ㅅ이 나오는데 컨셉이 뭐야 오프라인에서 일상생활 가능하냐구요 좀 많이 힘듭니다 컨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요 한 번 더 봐봐 한 번 더 봐봐 난 잡았어 산을망 못잡았어 취소해 드라군 미니랄 딱 찍어주는 센스 흔들면 많이 나오냐구요? 흔들면 나오지 나오게 되있어 여러분들이 또 밤마다 흔들면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게 되있어 좋아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흔들어 이티님이랑 하고싶어 이러시네요 목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목적 뭘하고 싶은지 스타그래프트인지 축구인지 야구인지 밤일인지 밤일인지 모르고 자 갑니다 갑니다 정찰 갑니다 정찰 갑니다 정찰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정찰 다시 한 번 정찰 이거 사리바 입구 쪽에 막고 있을테니까 가지마 한가르기 차라리 어디가 병실아 정찰 옵점을 갈까? 셔틀 옵저버 리버 이렇게 갈게 어차피 스피드업 된 다음에 갈거라 빨리 안잡아도 돼 리버 타입이 옵저버 나와서 사리방의 정찰같은거 끌어내면은 옵저버 정찰을 사리방의 빌드를 모르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거에 끌어내는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오드라군 이거는 그거죠 얻어보죠 거의 한 반 반확실이야 저거 두개 나오면 올거에요 그리고 그걸 잡아내고 이득을 챙기면 되고 리버를 찍으면서 공격하고 그러면서 추가적 메이트도 가져가고 외로라로 따로라로 디리리 따로라로 롤롤롤롤롤 가면됩니다 아 몰라 몰라 아직 샤네버 뭐하는지 몰라 내가 생각할때 공격은 아직 아닌걸 내가 생각할때 공격이 아니야 그러면은 정찰할거 없죠 그럼 뭐 뭐 뭐 뭐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해놔 저 왜 다 사실 확실한거는 캐논을 지었다 사람이 캐논을 지었다라는걸 보게되면 여러가지 생각보다 다크템플러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비를 하겠죠? 이때입니다 이때에요 여러분 다크템플러를 오해하게 만들고 오해형 또 오해형 갑니다 오해형 자 오해형 오해형 또 오해형 와 리버일타 리버일타 대박 와아아아아아 몇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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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와 이게 제일 큰 너만 공격하냐? 나도 앞마다 깨로 갈꺼거든 리버드 있어요 저 리버드 있어요 생각보다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 뭐야 뭐야 내리고 이렇게 대단한 비쌌 비쌌 도와줘라! 으아하아하아 되는 날 x3 되는 날 x3 되는 날! 살아가는 날! 리버야! 리버리버! 괜찮아 너 죽어도 돼 죽으라고 있는 유닛이야 너는 리버리버! 어? 아이템이 프로 많이 없어 하려면 피해 많이 받았단소로 가자 리버리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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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삼 사랑 사랑 이걸로 6심 얼티 주도권이 생겼어요 드라운 다 죽었거든요 병력이 저만큼 나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6시 주도권 생겼어요 좋은 플레이였어요 셔틀 잡혀도 드라운이 죽는게 더 아픈 상황이었어요 야야야 이거 안되는데 시 시 시 시 시행 떠난거 봤어요? 거.. e전 jaguar li갑니다 liber, liber, marit cru 계속 이어가요 계속 계속 무조건 리버로 갔습니다 리버로 찾고 리버로 숨겨주세요 리버로 마무리 진행 리버리버 리버작전 허틀 나오면 사리버 드랍으로 통해서 12시를 깨고요 사리버 12시에 또 억울이가 끌려서 막고 있을때 본진을 가든 여러가지 가든 플레이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플랜이 있어요 하지만 스피드가 사내망이 견제를 다 받았었기 때문에 빠르진 않아요 사내망 스피드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여기를 이제 깨고요 그러면은 제 추가벨트 먹으면 머리차이가 두개가 나는거야 차이 심해요 운영따라기 힘들어 뭐하는거야 금바 깨진다 금바 깨진다 금바 금바 어디 때리니 어디 때리니 어디 때리니 어디 때리니 어디에 어디 Edinburgh 어디다 어디 에덜우 어디에 두어 막걸리라니까 진짜로 두어님은 다 이기잖아요 리바 리바 송아질 달아났네 이티의 눈은 아하하하 귀여워 이티